아직 자신이 없어요 나쁜 건 하진 씨가 아니라 나예요 다 알면서도 하진 씨 놓치기 싫어서 내가 욕심 부렸어요 미안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내 옆에 있고 싶다는 말 정말 진심 아니었어요?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참아야 돼 안 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니 왜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해요? 하진 씨가 좋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오랜만이에요 정은 씨 여기 어때요? 난 늑죠 결국 여기였어? 많이 위중한 상태인가요? 근데 앵커님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내가 졌어요